카메라가 돌고 있다는 거 뭐 하나 더 있다 지금 끝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하고 T-LOG 취미편? 아 T-LOG 취미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도회를 한 번 해볼 겁니다 제가 또 도회 같은 거 잘하거든요 만들기 같은 거 오늘 한 번 더 예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멘트가 보완이 됐고요 들어가서 살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 이거 카페예요? 우와 확실히 다른가 서울은? 뭐야 이거 갑자기? 저 이거요 저 이거요 누구 와요 오늘? 왜 갑자기 결제 진짜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못 갔어 야 다시 야 니네 거 봐라 니네 거 봐라 니네 거 봐라 넷 넷 맨날 근육을 봐라고 하고 싶어요 근육을 봐라 근육을 봐라 아니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뭐였지? 무슨 소리야? 야 맞네? 야 잠시만 기다려 조심해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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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췔으면 좋겠다 나 지금 코코 안 맞았어 초코 안 맞춰 내가 네 살이 많이 생겼어 나 너 아직 쫓을 거 있어 Fraser 아까 어떡하다 일단 끝을 알아 그 저기 혹시 그... 박정우 아니 아니 박정우 아니 아니 박정우 아니 아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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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사진 찍지 말라고요. 진짜요? 싸인이 없어요. 근데 이 형만 죽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같이 운영이 있는데 그거 해주세요. 그거 해주세요. 텐션 올라갔거든요. 텐션에도 올라갔거든요. 아 지금 부끄러워서 못해요. 오빠 진짜 있잖아요. 오빠 진짜 다 잘하고 있는데 하나만 고쳐줬으면 좋겠거든요. 제 심장이요. 저 진짜 진짜 팬이거든요. 이름이요? 네. 저 진짜 팬이거든요. 오빠 왼손잡이에요? 이름을 써달라고요? 네. 그냥 이름이요? 저 텐션 부르거든요. 하지 마세요. 저 부끄러워서 올라갔어요. 저 부끄러워서 올라갔어요. 스테이션 올라갔죠. 스테이션 올라갔죠. 오빠 그 딴 것도 했지만 미치기. 네? 그 미치기니까 춤 있잖아요. 그 도석 강제부터. 네. 너무 잘생겼어요. 오빠 그게 너무 귀여워요. 텐션 올라가 생기는 거. 아 진짜 맞아요. 지금 가야 돼요?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뭐야. 에이 설마. 진짜 설마. 잠시만. 진짜 설마. 진짜 설마. 진짜 설마. 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도대공방 하러 가는 거죠? 가자. 지금 휴마하실까요? 도대공방. 제가 떠서 본 거예요. 저 진짜 몰랐어요. 기분이 안 됐어? 확실히 좋았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게. 미쳐 가네잖아요. 근데 미치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와. 영훈이 가시지 않아. 네. 안녕하세요. 도대공입니다. 평소에 요리를 좋아하지만은. 베이킹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바로 고.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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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이 형이 곧 나갑니다. 제아가 그랬어요. 아 저 무슨 일인지. 제아가 온다 한가지 없어서. 아 Seem. 왜. 아. 아. 아 잠시만. 아니야. 저 도대공이 혼자 나와서. 뭐야. 아 제 유아의. 저 왔는데. 내가 왔다. 다시 왔다. 옆에 신경이 써있어요. 쓰이기 시작합니다. 폰 모르는 척하지만. 신경은 다 왼쪽에 쓰여있거든요. 제아가 그랬어요. ios. 아. 아 저 못하고 싶어요. 아 저. 저..지..두요? 아..네..네.. 저..지..두요? 아..네..네.. 진짜요? 누구한테 전하고 있어요? 아 몰라요? 저 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인 업무가 있어요. 이름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좀 크게 써주시면 안 돼요? 사진도 찍어달라고 하죠? 이제 미치겠나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오직 널 사랑하고 있어. 아..내 춤까지.. 그가 오빠한테 잠 못 짤 것 같아요. 미쳐가.. 펜스 서비스 침대를 주면서.. 사랑해요. 아..네.. 아..네.. 맞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맞아. 하나 둘 셋! 세 개 있도록 카메라.. 아..진짜..잠깐만..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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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킹인 줄 알고 나 유튜브까지 보고 왔다면.. 맘에.. 그래서의 하르소입니다. 예.. 들어오죠? 버봉찌입니다. 와..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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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저희 언제 데려가는데요? 니가 알았어? 니가 왜 트레즈맥 파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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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하르소 오세요? 아..네..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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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만..잠깐만.. 아..잠깐만.. 야..잠깐게.. 원째 мех Ple이크 올려둔게.. 윙크 한 번 해주시면 돼요.. 네..? 오빠 윙크 잘하잖아요.. 여긴 윙크의 퉉크 맥크.. 한 번 해주시면 돼요.. 한 번 해주세요.. 진짜.. 으악.. 아..잠깐만.. 진짜 좋아하지..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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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래요? 아..저 연예인도 아닌데.. 이게 한.. 2분정도는 되게 좋아요.. 이게.. 5분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이름만 써주시면 안 돼요? 오빠 이름만 한 번 가르쳐주세요 지금부터 약간 좀... 그래서 맹북이 와요 영혼이 없어져요 혹시 쌍둥이 있어요? 그럼 오빠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겠네요 남자 처음으로 제 꿈이 빨대가 되고 싶었어요 노토가 안 되는 애가 목소리가 되게 높은데? 모르겠어요 오빠 교과 좀 하라고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뭐하냐? 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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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되게 좋아하던데? 진짜 제가 눈치 못 챘는데 괜히 민망하니까 진짜 진심으로 챘어요 진짜 기회 잘하셨다 이거 나 알지 않네 이거 진짜 나 사실 눈치 못 챘어 사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 카메라에 있는 거 모르겠어 뭐하냐 뭐하냐 좀 아니 나 빨대를 안 가보고 있어 어? 카메라 갔다 아 너무 재미없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갑니다 갈까? 네? 네? 지금 말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안 돼요 왜요? 그럼 싸인도 안 돼요? 싸인도 해줄 수 있어요 싸인 감사합니다 싸인 써주셨습니다 잠깐 앉아서 얘기해도 돼요? 아 네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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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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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uno 앉음을 안 아 진짜 아니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여기 공공장소에서 아 진짜 죄송해요 다음에 데뷔하게 되면은 노래하는 날들이 많으십니까 저 근데 둘 다 너무 좋아해요 저희가 너무 좋아하고 박지윤이네? 어? 박지윤 아니야? 야 박지윤이네! 지금 봐! 카메라 맞지 이거? 지금 봐! 아 나 카메라 왜 에어컨 뭐 빵꾸난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 형 가시면 안 돼요! 휴대폰도 들고 가시면 어떡해요! 애들 다 리액션이 딱 우리 평소에 있는 건 정해진 것 같아 주영길이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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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재영이! 재영이 막 어! 아 진짜... 아 야 이거 봤지? 나 손은 진짜... 지금 진짜 손 벌리 진짜 야 난 봤다니까? 정말 정말 미안하다 봐! 안녕하세요 ш Association? 네 왜요? 아 몰카예요? 아 뭐야! 왜? 아 왜요? 왜요? 다르쳐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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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열어 눈 열어 트흥민이 하길래 조용히 그냥 미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집사는 안 돼 내가 뭐가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레즈 아사히입니다 오늘은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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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찾는다 카메라 찾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혹시 아사히예요? 네 되게 짬뽕이네 새로 들어왔어 사인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저도 사인 호락 받아야 돼가지고 확인해야 돼가지고 아 진짜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아 네? 제가 확인 하고 사진도 그거 확인해야 돼가지고 확인해야 돼가지고 아사히 아사히 침묵생이가 다녀요 침묵생이가 다녀요 침묵생이가 다녀요 오빠 사진을 찍을래요? 아 이해하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오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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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볼까요? 진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시끄럽네요 아 진짜 아빠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오빠 아 조용히 해봐 아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잘생긴 więان 비롯생이 오빠 왜 왜 이렇게 Molěk 아 왜 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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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탈출 아 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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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거의 썼다고. 근데 왜 하셨어요? 소감 어떠셨어요? 제대로 낚여버렸죠.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안 한 번도. 불편한 게. 앉아, 앉아. 오, 갔다. 온다, 갔다. 눈치. 웃었잖아. 손 너무 안 웃었어. 카메라 있으면 받은데 카메라. 받았네. 틀에 주면 진짜 좋았어. 나 근데 애들이 진짜 배우는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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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자기 이름 나오면 신경이 그렇게 안 봐 버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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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아. 감사합니다. 오빠 왜 하트 두 개 해주세요? 어? 저 하트 세 개 해주세요. 노래 불러주시는데? 한 소절만? 아.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 너무 궁금해요.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아 진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파트. 진짜. 아주 조용히 생각하세요. 한 소절만. 근데 오빠 있잖아요. 엊그제 왜 저 때리고. 어? 아직 실장이요? 아니, 그냥. 미처 가는 걸, 미처 가는 걸. 미처 가는 걸. 개 손떡게. 개 손떡게. 준규가 어디까지 안 돼요, 이렇게? 코너 속에 코너. 준규는 과연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미처 가는 걸. 아아! 이거 미쳐버린 거 뭐야! 어떡해! 근데 다 알고 있었잖아. 카메라 보고. 여기랑 눈 맞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용기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용기 너무 잘하셔. 진짠하다. 지금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까먹어서 또 미쳐가는 까지 진짠해 진짜. 아니 그럼 칭찬은 고래도 좀 그렇게 안 들어간다. 오늘의 속담이네. 형 수습하려고 하지 마. 어떻게 됐어. 우리도 똑같이 칭찬 많아. 우리도. 어디에 있는지. 저 목철한테. 잠시만 이제 오른쪽. 오른쪽. 나. 나. 거기 그래도 처음으로 오른쪽. 머리 글고 찼어. 혹시 요시오 좋아해요? 맞죠? 아 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너무 잘해. 눕는다 눕는다. 너도 잘한다. 제가 나눠 보자. 진짜.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랩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몰카죠 이거. 아 오빠 몰카죠 이거. 네? 아 저거 진짜 쎄는데. 진짜? 진짜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오빠 그 림보 하는 거. 오빠 형 진짜 쎄신 거 같아. 아 진짜. 다 봤어요. 다 봤네. 감사합니다. 오빠 그거 랩 한 소절만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한 소절만. 한 소절만. 우리 추억 사진 전부 다 남겨. 후비 스니킹 주머니에 다 랩. 잘하셨잖아. 신혜 씨 랩 세트라. 랩 세트라.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저 오빠 진짜 너무 대박.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대박. 아 진짜. 아 파이팅. 이거 대박. 뭐해? 아 파이팅. 아 파이팅. 아 파이팅. 아 파이팅. 오빠 너무 춤춰주세요. 아 파이팅. 뭐야. 카메라 오른데. 아 잠깐만. 오빠 형이 셋이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아 대박. 사진 안 되죠. 대박. 대박 잘생겼다. 몰카씨. 아 알겠어. 아 좋아. 좋잖아. 나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진짜. 이거. 들어가요. 아 디디. 쉿 다. 아 나 조용히 해. 아 미안해. 아 Komb혁 성공. 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오빠 여기 예전부터요. 네 맞아요. 오 liksom 해야 하나. 오빠 안しま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애들 물어보고 애들 물어봐서 좋아요. 사인다 폰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케이스 생각했다. 근데 애들한테 이런 게 처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워. 애들한테 등 봐. 등 하나 있어 지금. 아니 등이 웃고 있어요. 등이 웃고 있어요. 등이 웃고 있어요. 그 옆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너무 눈부셔. 근데 이거 진짜 몰카 아니에요? 왜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니 저 당해가지고 한 번 아 진짜요? 아 잠깐만 이거 약간 냄새 나는데 이거? 진짜 몰카 아니에요? 진짜 몰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진짜 몰카 아니에요 이거? 너무 가리고 있을까요? 네 한 수만 할게요 네 영상 혹시 봤어요 다들? 네 봤어요? 어떤 노래인지 알아요? 나 지금 진행하는데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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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said baby I'm afraid 엄마가 유행화 해주세요 배불러 배불러 아 진짜 재밌다 아 진짜요? 저도 감사해요 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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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딱 한 수절만 할게요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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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어 다 왔어 다 왔다 다 왔다 혹시 마시오 오빠예요? 네 헉? 아직 공식 사인이 없어서 그냥 진짜 이름이라고 써줘요 저 저 저 저 저 진짜 한 번만 저 저 진짜 한 번만 써줘요 사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진입을 해버리면 속도가 안 속도가 아 해도 모르는데 일단 해야 돼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기조링 할 것 같아요.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죄송해요. 진짜 열심히 봤는데 눈 감고 있으세요? 기졸할 것 같아요. 기졸할 것 같아요. 오 창피 흠이요. 여기서요? 나 총졸만 입고 하시잖아요. 진짜 너무 웃어. 최종. 최종. 부끄러운데. 뛰어 뛰어. 기졸할 것 같아요. 기졸할 것 같아요. 기졸할 것 같아요. 야 이거 뭐야. 너 기졸해버려서 나도 2층에서 기졸해버렸잖아. 기졸하고 선배님 따라하고 너무 멋있어요. 따라해주세요. 오늘 같이 만들기로 한 선생님께서 조금 늦은 나셔서 옆에 카페에서 무조건 쉬다가 절대 몰라. 절대 모른다. 절대 몰라. 지금 이제 시야일이에요. 다시 시야일이야. 혹시 현장 오빠에게 네. 해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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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제가 더 감사해요. 사연 해주시면 안 돼요? 사연? 진짜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아유 사연을 해주시면 안 돼요? 오빠 커피 나가요? 네네. 진짜 대박 embank도 나면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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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제가 뭐라고 아어어어어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진짜 뭐라고 인석이형 연기자들죠. 진짜 오지 마셔 갑자기 우리 리더 아 미안하다고 나이 만족만 하셨어요? 형들은 다시 무제 성대모사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여기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 엄마와 함께 주인공이니까 괜찮아요. 와 경기 진짜... 제 제 제 제 제 제 제발 다 나 뻔이라도 제발 다 나 뻔이라도 나 뻔이라도 나 뻔이라도 저희도 안 돼요? 저희도 안 돼요? 대박 이거 진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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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더 잘 계세요 저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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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진짜 귀여워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사진... 사진... 한 번만 주시면 돼요 저도 찍어드리고 싶은데 뭔가 또 혹시나 피해가 갈까봐 손절만 쳐주세요 칠에다가 단번이라도 한 손을만 쳐주세요 칠에다가 단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꿈에도라도 나를 만나 다시 사랑하길에 까지! 테이블 밑에 마이크? 아벨 카메라 아벨 카메라 여기 대화 카메라 진짜 창피해 정면 카메라 여기 아니 근데 좋잖아 아니 근데 좋잖아 아니 그니까 왜냐면 진짜 팬분들이었어 막 그러면은 안 해주기가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무사한데 찾아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 주제해 아니 아니 주제해 나 자막 띄워주세요 트레저, 맏형, 리더, 트레저 저희도 크게 한 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은 카페에 왔는데 저기... 혹시... 소정아... 어...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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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틀어줄게 있던데 오빠 혹시 사인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 대박 저도요 네? 오빠 지금 불편하세요? 아니요 아 귀여워 오빠 이름 한 번 더 써주시면 안 돼요? 오빠 사인 대박 진짜 대박 네? 안 될 거 같아 왜요? 왜 안 돼요? 직원분께서 안 돼요? 아니 정환이가 정환이가 제가 이거 학교에서도 여자친구랑 잘 얘기를 안 해요 여자친구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우리 회사 직원분들 아니면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아니 해 와서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오빠 괜찮은데요? 아니 그냥 이거 찍어야 돼가지고 아 진짜요? 자칫도는 이 눈인 것 같아 제일 좋아하는 야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뭐해?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모르겠어 지금. 지금 땀 나. 땀 나고 봐. 땀 났어? 자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를 틀어주면 최초로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준비 다 했네. 과연 팬들이 좋아할까요? 각자가 너무너무 달라서. 맞아요. 뭐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어. 와 진짜. 하나 둘 셋! 시작! 시티로그 취미편. 꼭 물어봅시다. 하라투 씨. 랩. 아사히 형 씨.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이거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왜 촬영 중간에 게임하시는 거죠? 지금 신의 시간인데. 뚱뚜롱뚱. 나 비법을 따. 놀고. 뭐 되냐? 뭐 되냐? 순화로 딱 잘 찍어봐라 정우야. 아. 멋있는 정우야. 네. ㅋㅋㅋㅋ 네. hope Negrière.